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나 분쟁의 본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침략전쟁이라고 하거나 그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힘이 약한 우크라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나인들은 끼에프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강제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계가 다수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직전에도 끼에프는 돈바스에 수천발의 폭격을 해댔습니다. 이래도 전쟁 안할래 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유발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이기든 국민이란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러시아계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폭격을 당하고 식수 공급도 하지 않아 빗물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유치원, 학교, 노인 요양원에도 박격포와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그게 거의 10년입니다. 일부는 못 견디고 러시아로 떠났지만 대다수는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이를 반군인의 모원에 떠더니 무슨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사위 차원에서 들고 일어난 거였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끼에프 정권과 민스크 협상도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내전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끼에프 정권은 IMF로부터 빚까지 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2015년 영국 가디언 기사입니다. IMF는 끼에프 정권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부패 문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부패이지만 사실은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하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돈을 빌려서 법적으로는 자국민인 돈바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IMF는 당시 대출을 꺼려하긴 했지만 못 이기는 듯 끼에프 정권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2016년 라디오 프리 유럽의 기사입니다. 포로쉔코 정권이 우크라나 동부와 전쟁을 벌이면서 국가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은 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끼에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집단서방 매체들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포로쉔코는 당시 유엔에 출석해 내전으로 국가 경제 잠재력의 5분의 1을 날려먹고 쓰며 빈곤을 야기하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했습니다. 끼에프 정권은 이런식으로 1만4천명 이상의 돈바스인을 살해했습니다. 때문에 돈바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학수고대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에 무혈 입성해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했을 당시 타임즈 기사입니다. 타임은 우크라나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군사침공을 해방으로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우크라나 동부와 남부지역 사람들은 러시아에게 우크라나인을 보호하겠다는 크림즌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러시아의 해방이 크림반도에 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부 돈바스 사람들은 혹시나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도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정부청사의 우크라나의 기법을 러시아 삼색기로 바꿔 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들은 당시 러시아의 크림 편입을 두고 무력으로 강제 병합을 했다고 떠드는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총 한방 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는 최근 공개적으로 2014년에 무장침공 같은 것은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케 고문 포돌략이 CNN에 출연해 오바마를 비난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왁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냐오냐하니까 개가 주인을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